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야당 대권 후보들의 행보를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과거에 무슨 선행을 했더라도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배도를 취한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유권자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의 경중을 따지는 것을 잘못하거나 또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득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은 지도자의 자격에 심각한 그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월 11일 날 국민의힘의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자로 나서서 한 몇 마디 말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자 대권 후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지하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최재형 또 전 원장은 강연 가운데서 긴축재정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지하지 왜 정부가 책임지게 됩니까? 다만 그런 전제조건을 붙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 이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모론자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하태경 후보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지하지 왜 정부가 책임되느냐 국민의 삶을 국민 스스로도 책임지어야 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를 비판한 이유도 정부에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재형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습니까? 화태경 씨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최재형 정감사원장의 주장은 삶의 구석구석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면서 온갖 개입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그리고 정책을 비판한 말입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러나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가장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부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가? 이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운영 원칙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 삶의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당찬 주장을 일삼았던 세력들은 인류 역사 사행의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과 그리고 전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정부 개입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스스로 잘 모르는 것을 해결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고 그동안 해온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착각을 갖고 오만 가지 개입을 다하는 겁니다. 어제 방송에 지적한 것처럼 이제는 개인 간에 주고받는 선물의 액수까지 상한치를 권고하겠다. 이런 오만 불순한 태도를 지금 권력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 개입의 확장 역사는 인류 역사의 획일적으로 모든 것을 하향평준화하는 것과 거의 괴를 같이 하게 됩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대부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바로 자유주의 철학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정부 개입은 최소한에 거쳐야 됩니다.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너무 많은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인류사 전편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은 구조적으로 개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지력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태경 후보의 비판을 읽고 김모님이 이런 주장을 남겼습니다. 자기 삶은 자기 책임이다. 내가 뭘 선택하고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국가가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만큼만 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실패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재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야겠지만 책임을 진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누구도 내 삶을 국가가 책임져주기를 바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후 보이란 말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모님이 남긴 의견은 그야말로 가장 자유주의 원칙의 핵심 가운데 납니다.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겁니다.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국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활인의 철학에 대당하는 것이죠. 신모님은 이런 주장을 빌립니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자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국민 모두를 최저생활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 저는 최저생활이나 하고 싶지 않았고 갈고 닦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남들보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 매니리 손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왜 개인의 삶의 정부가 구속을 합니까? 하태경 씨 같은 사람은 잘 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은데 하태경 씨 보다 나이가 좀 많은 제 자신의 삶의 철학에는 굳건한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진다. 내 운명은 내가 책임을 지고 굳센 마음과 부지런한 태도를 갖고 생활을 개척해간다. 삶은 어차피 불확실하지만 계속해서 전진해간다는 겁니다. 내 운명은 내가 짊어지고 간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 가족들은 내가 보호하겠다. 이것이 한 개인을 일으키고 이것이 시대의 정신이 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융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세대의 앞세대들이 그런 정신과 생활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켰고 자신을 일으켰고 그리고 가족을 지킨 겁니다. 이런 소위 정신적인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절대 잘 살 수 없고 그런 누군가 도와줄 것이다. 국가가 나를 도와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된다. 이런 의타심이 지배하면 게임 초반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태경류의 주장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586 정치인들과 그 운동꾼들은 암적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틀려먹은 겁니다. 그런 이단화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도에서 주류가 되었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말입니까? 하태경이 여당이 지금 온 천지에 쌓아놓은 똥덩어리를 못 봅니까? 그들의 온갖 아치와 똥을 싸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 말을 그들이 가장 좋아한 겁니다. 하태경 류의 주장에 개인을 몰락시키고 나라를 몰락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의 소위 정신적 태락과 철학의 태락이란 것은 모든 일에서 국가가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노예의 길로 가는 것이죠.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삶도 앞가름을 하기 힘들면서 국민의 삶에 구석구석 개입하면서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하태경 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생각이 비뚤어지면 인생도 뒤틀리고 나라도 결국 쉿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 개인이 가진 생각에 반듯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 내 생각이고 한 시대 시민들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하태경 류의 생각은 아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관계자들은 거의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이자 가치관일 것입니다. 나라가 마치 미끄럼을 타듯이 내리막길을 달리는 그런 중심에는 국가가 개인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그저 말 극단적인 국가 개입이 강행되는 것이죠. 그런 나라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겉으로 이처럼 이처럼 올고전 이야기를 하는 최재형 원장이 현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인 더할 나이 없이 중요한 현안인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마치 꿀먹은 벙어린 까닭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최재형 원장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최재형 원장이 조속한 시간 내에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진단 결과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밝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